견형은 우선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고민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옆에 있어서 힘날 것 같아. 칭찬이 아니잖아. 그리고 견형은 진지한 거리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잖아. 공원은 그냥 안 가봐. 그냥 칭찬해주세요. 진단서 갖다 내면 돼. 라비 칭찬. 아 깜짝이야. 내 리부시가 나갔어. 라비 칭찬? 아 넌 칭찬만은 재미없잖아. 비칭찬 얘기잖아. 나도 견형 칭찬해서 생각이 짧아서 고민이 별로 없을 것 같아. 아 그런 느낌이야? 재밌는 거 생각해? 내가 힘이 잘 안 붙어가지고. 라비 눈물이 많다. 고정이 많다. 쑥쑥. 자. 라비. 압존법을 좀 사줘야 돼. 운만 안 할게. 가족들한테 잘해. 아유 재미없어. 아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. 라비 열심히 하고 가족들한테 잘하고 엉덩이 만지는 거 좋아하고. 귀를 끼우러 시켰어. 형들만 들고 좋아하잖아. 라비 엉덩이 귀여워. 아 그래. 라비. 되게 오래 걸리네. 그럼 우리 레옥 칭찬하자. 레옥. 레옥 칭찬할 거를 생각해야 될 때 칭찬할 게 없어서 시간이 빨리 가서 좋아. 레옥 형. 잠깐. 생각 없어서 칭찬해보자고? 응. 아 잠깐만. 저기서 보고 있어. 레옥 형. 음. 레오. 레오. 레오 승찬 다시 해보자. 레오. 오케이. 여유 이렇게 안 본다. 네. 이동을 해야 돼. 내가 승찬해야 되는데. 다행이었다. 내 인생의 고비 중 한 순간이었어. 무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겠다. 레오야. 알지? 레오. 레오.